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득보다 실이 많은 거래는 피해보자. 60년생, 보이지 않은 공부, 내일을 약속한다. 72년생, 쉬지 않던 노력이 빛을 발해준다. 84년생, 넓은 가슴으로 이해를 더해주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용기와 결정의 박수를 받아낸다. 61년생, 사랑과 관심으로 기운을 보태주자. 73년생, 엇나가는 기대, 방법을 달리하자. 85년생, 다독이는 위로의 기운을 다시하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영광된 자리 가장 높이 설 수 있다. 62년생, 보물창고 지갑 넉넉함 더해진다. 74년생, 아름다운 결과 꽃가마를 탈 수 있다. 86년생, 욕심이 아닌 현실과 타협해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둘은 있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아낸다. 63년생, 눈에서 불이 나는 인연을 볼 수 있다. 75년생, 거래나 흥정의 타협점을 찾아내자. 87년생, 굳은 날은 지나고 무지개가 떠준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누구라도 정겨운 친구로 삼아보자. 64년생, 벌서는 아이처럼 반성이 필요하다. 76년생, 쉽게 하지 말자, 수고를 보태주자. 88년생, 자존심을 접어야 목표를 잡아낸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사랑과 관심의 보답을 안겨주자. 65년생, 구름 타는 기분, 신선이 부럽지 않다. 77년생, 용기 있는 도전이 큰 웃음을 불러온다. 89년생, 쉽지 않던 도전의 대미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주변 힘겨움의 언덕이 되어주자. 66년생, 놓칠 수 없는 기회, 점점 더 좋아진다. 78년생, 안 먹어도 배부른 자랑이 생겨난다. 90년생, 예외가 없다, 지갑을 묶어야 한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말 문터지는 만남, 눈빛이 오고 간다. 67년생, 허술함이 없는 진심을 담아보자. 79년생, 녹록지 않은 냉정함을 가져보자. 91년생, 기억에서 지워진 사랑이 다시 온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거저 얻을 수 없다, 대가를 치러보자. 68년생, 이해와 용서로 사랑을 지켜내자. 80년생, 반가운 제안에 이름값을 올릴 수 있다. 92년생, 처음과 끝에 일관성을 가져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초대 없는 잔치, 눈총이 따라선다. 69년생, 힘들고 피곤했던 숙제가 사라진다. 81년생, 입이 귀에 걸리는 경사를 맞이한다. 93년생, 인연이 아닌 것에 미련을 접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성취감이 온다. 70년생, 기다리지 않는 먼 산 구경을 해보자. 82년생, 원하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다. 94년생, 든든한 지원군, 한숨을 돌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부러움의 대상, 최고로 갈 수 있다. 71년생, 신뢰가 미천이다, 손해를 감수하자. 83년생, 뜨거운 박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95년생, 자신감이 아닌 엄살이 필요하다. 77년생, 신뢰가 미천이다. 67명세り 그еб throughput 횟을ент다. 66년생, 백마 são iphone의 비 February 2. 7